이준석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양무리 장로교회는 교회 이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8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들였습니다. 양무리 교회는 이전에 뉴욕 교협 건물이 있던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스로 교회를 이전했으며 임직식을 통해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는 뉴욕 교협 부회장 이준석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행사에 여러 교계 인사들이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준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봉규 목사가 인도하는 샬롬 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는 뉴욕세임장로교회 박태규 목사 성경봉독은 직전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송윤섭 장로 특송은 뉴욕교협 부의사장 조동현 장로 설교는 뉴욕교협 회장 김희봉 목사 공원송은 찬양사역자 송금희 강도사 공원기도는 피어선 뉴욕분교 이사장 김주열 장로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뉴욕교협 회장 김희봉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하나님이 임제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아 온 천하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2부 임직식은 먼저 임직자 서약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진 피택 장로를 소개했습니다. 집사 안수, 권사 임직, 악수례, 공포 등이 진행됐습니다. 임직자는 안수집사 장권식, 명예권사 김소자, 시무권사 장순옥 등입니다. 이어 뉴욕선안목자교회 박준열 목사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눈물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던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셨던 주님께서 이전한 양무리 교회에 임제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 김정길 목사는 이전한 양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설을 찬양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속한 미주한 인내수교장 노회 가든 노회, 증경 노회장들이 순서를 맡았습니다. 허상회 목사는 축사를 통해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 담임 목사를 잘 돕는 충성스러운 직분자, 이전한 교회가 전보다 백배 부흥할 것을 믿고 축하를 했습니다. 이종식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섬김과 충성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자랑하는 축복, 교회와 생사를 같이하는 기둥의 축복 등 세 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조성훈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뉴욕목 회자 기도회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지혜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하나님과 교회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이 나타나는 편지가 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어 임직자들에게 임직패가 증정되었습니다. 답사 장권식 안수집사, 광구 이용진 피택장노, 축도 가든 노회 노회장 이원호 목사의 순서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양계협교회 유승래 목사의 만찬 기도로 칭교가 이어졌습니다.